이 영화 보고 며칠 동안 계속 눈앞에 장면들이 어른거려서 힘들어서 혼났는데요 마존나의 신소한 감독 제가 봉지영 씨 소설을 많이 읽었는데 직접 파악을 보내고 나중에 저한테 한 번 파실때는 싸게 파실 거라고 하셨는데 그런 얘기는 마이크 앞에도 큰저리로 말씀하시나요? 네네 싸게 아까 독립영화가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영화라고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돈나 찍을 때 저는 자본의 사랑을 받는 감독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절절히 하면서 찍었는데 어쨌든 저기 계신 저희 임충원 프로듀서님 되게 고생하셨고 또 이 자리 없지만 영희 씨 임신했습니다 마돈나 끝나고 그리고 오늘 상을 받은 소연 씨 그리고 또 명왕성에서 함께했던 계연 선배님 모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좀 이제부터 떨리네요 사실 제가 배가 고파서 이거 지금 먹고 싶어서 잠도 있습니다 네 이런 소중한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 없지만 뜨거운 여름날 고생하신 스태프 배우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그분들께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노래를 한 곡 드리겠습니다 Like a virgin Touch for the 네 까먹었습니다 Like a virgin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마도 나의 라이터 버전 네 기묘한 버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마도 나의 라이터 버전 네